일반적으로 내공이 흰 공일 때 저 빨간 공 앞돌리기를 많이 칠 텐데 쿠드롱 선수는 빨간 공을 치지 않았습니다. 무엇을 쳤을까요? 이거는 4세트 8이닝에 나왔던 배치인데요. 쿠드롱 선수는 저 노란 공 트리뱅크로 걸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. 그런데 노란 공이 직접 맞아 버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 쳐서 노란 공을 직접 때리고 말았는데 50 근처에서 코너를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 50 어딘가를 칠 텐데 이때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회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3팁은 아니고 2팁보다는 약간 많은 회전을 줘야 코너를 돌릴 수 있습니다. 자 여기서 보면 이 정도에 맞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것은 52에서 50을 향해서 회전을 2팁의 회전보다 살짝 많게 쳐보겠습니다. 바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한 3번 정도에 한 번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. 쿠드롱 선수처럼 실패했습니다. 쉽지 않은 걸 쳤단 말이죠. 보통은 빨간 공을 치려고 하는데 됐나요? 맞아도 없는 거네. 오! 이렇게 됐네. 아 이런 행운의 득점이 있군요. 이거는 노란 공이 장쿠션에 조금만 더 가까이 붙어 있었다면 확률이 좀 높았을 것 같습니다. 이 배치에서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회전 앞둘리기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출발 당점은 약간의 하단 당점 중하단 당점으로 출발하고 아 이번엔 맞았겠지. 아 힘들었습니다. 이런 배치를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쿠드롱 선수가 8이닝째 0점 친 상황에서 이 배치를 만났다는 것은 수비를 당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공해 보겠습니다. 출발 당점은 약간의 중하단이어야 됩니다. 그리고 Q를 곧게 내밀어야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.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.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.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BTS